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막 떨리나 봐요. 그렇죠. 긴장되고. 지금 특기가 춤하고 작고. 춤추실 수 있으시겠어요.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긴장되어 있는데. 춤 하면서 노래 할 건데. 춤을 하면서. 해요. 네. 네, 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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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습니다 와아 저는 좀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를 무반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죠 노래가 너무 아쉽네요 아니 노래가 이거 말고 원래 가사가 많잖아요 하하하하 개인적으로 노래는 너무 아쉽네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춤추고 할 때 감동은 받았지만 노래를 들어보고서는 냉정하지만 불합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네